그대로 한 동작은 그대로 모심듯이 모내기 동작 상체 회전하는 목적은 허리 근육을 쓰는 거예요 허리 라인을 만들어야겠죠? 만들어야지 어떻게 해서든 해보겠습니다 1 2 3 4 5 5 5 5 3 왼다리 뒤 and stop 반대 2 and stop 사이드 빠르게 2 복복을 좀 더 크게 3 4 팔꿈치는 어깨 수평에서 고정시켜주세요 옆 앞 옆 and up and squat 2 3 and up 무릎 발끝 정면 일직선 유지해주세요 and 1 상체 회전 2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상체만 3 and stop and bridge 5 5 7 8 정면 5 6 7 8 반대 5 6 7 8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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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6 6 6 7 7 7 8 이렇게 해서 여기 옆구리 허리 옆에 엉덩이 밑에 어깨 뒤에가 여기가 다 타이트하게. 지금 평상시에 운동을 하는 우리 윤지 씨도 지금 땀을 많이 흘리고 계신데 평상시에 이런 운동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. 그래도 힘들어요. 근데 지금 정다인 씨 같은 경우는 사실상 리허설 부터 해서 지금 몇 번을 하고 있는데 전혀 땀이 나지가 않아요. 그만큼 기본적으로 이제 체력이.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건강하지 않았는데 운동을 잘하던 못하던 꾸준히 하다 보니까 체력도 좋아지고 또 무엇보다 제가 달라진 거는 정신건강도 몸이 건강해지다 보니까 좋아졌어요.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도 열정이라는 게 저는 없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열정을 발견해서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렇습니다.